만취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에다 교통사고 전력도 있었지만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찔했던 50분. 어제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10분까지 65살 정모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산 범일동 일대에서 12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원생 2명이 인솔자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돌아와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정 씨는 음주운전 두 차례, 교통사고 세 차례의 전력을 갖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안전하게 운행돼야 할 어린이집 통학 차량 기사가 벌인 만취 음주운전에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